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이 기획한 6월 하반기 공연이 메르스 확산 여파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공연은 24일부터 나흘간 예정됐던 인연극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19일 20일 예정된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30일 예정된 시네토크, 콘서트 더들림 등 5개 공연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측은 취소된 공연에 대해 하반기로 공연 일정을 조정하고 7월 공연도 메르스 확산 추이에 따라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